성주군은 11월 9일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민원 담당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글로벌 공감교육센터 대표인 박동주 강사가 내 안에 잠든 서비스 마인드를 깨워라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민원 유형별 소통 기법과 응대 요령, 상대방과의 다름을 이해하는 긍정적인 관계 정립 방법, 감정 근력 강화 훈련 등 민원 업무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영명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성주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열린 행정, 친절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